내 안에 부자가 숨어있다 책 제목이에요 누가 지었냐면요 샥티거웨인이 지었습니다 이 책 30페이지에 보면 누구나가 무한한 부, 풍요로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의식의 반영이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의식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체험 있잖아요 풍요로움을 누린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걸 체험한다든지 그런 어떤 체험, 돈에 대한 체험 그것은 누가 만들어내게 강요한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식이 돈에 대한 체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샥티거웨인은 여기서 누구나가 풍요로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부자가 되는 거 이거는 내가 생각을 바꿀 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그러면 바꾸려면 그 의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샥티거웨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다양한 명상이 있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명상들 또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기도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교 개신교 또 가톨릭 또 무슬림 뭐 많죠 그런 어떤 거 그런 다양한 방법 또 마음 철학에서 제시하는 그런 다양한 기도 방법들이 있잖아요 명상 방법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가 부자가 될 수 있다 머피 박사 말에 의하면 누구나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샥티거웨인 말에 의하면 누구나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30페이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자가 숨어있다 이 책 30페이지 제가 그 여기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샥티거웨인이 말한 거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한한 풍요로움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생각을 바꿀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긍정적인 다짐 혹은 다양한 형태의 명상이나 기도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생각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정신에 타고난 권리인 무한한 풍요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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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